이번 시간에는 이 펜슬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과 협업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펜슬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어떤 기획안 같은 걸 마련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한 사람이 작성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작성하거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열람할 때 이메일 같은 것들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클라우드 스토리징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스토리징 서비스는 뭐냐면 여러분의 컴퓨터에다가 그 클라우드 서비스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 여러분 컴퓨터에다가 어떤 파일을 생성해요. 그럼 그 생성한 파일이 자동으로 그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그 파일을 공유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사용자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에도 자동으로 그 파일이 다운로드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별히 이메일을 보내거나 이러지 않아도 그 내용이 전송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3개를 제가 이렇게 링크를 해놨는데요. 다음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다음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클라우드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고 다음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요. 이걸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클라우드의 특징은 현 시점에서 50기가나 되는 용량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현재 이 클라우드 스토리닝 서비스가 많이 있지만 50기가나 되는 용량을 제공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다음 클라우드가 유일합니다. 드랍박스가 있는데요. 드랍박스는 세계적인 서비스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고 공유 같은 데에 강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량이 작다는 게 흠입니다. 엔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고 이 엔드라이브는 30기가 정도의 용량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팀에서 현재 펜슬이라고 하는 툴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팁이나 또는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기획자가 따로 없기 때문에 개발자나 디자이너가 직접 기획을 합니다. 그리고 기획을 하고 그 내용이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토론하는 과정에 계속해서 여기 있는 도형이나 이런 것들의 위치나 배치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고 추가하고 변경하고 이런 작업들을 해요. 그렇게 해서 협의가 되면 그거에 따라서 개발하거나 디자인을 하는데 만약에 그 과정에서 개발자나 또는 디자이너가 다른 의견 또는 개선사항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여기에서 오른쪽 클릭하면 듀플리케이트가 있잖아요. 복사하기를 해서 새로운 복사본을 만듭니다. 그리고 실무자가 생각하는 내용들을 거기에다가 반영을 해서 다음 회의 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좋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었던 원본은 폐기가 되고 그 복사한 사본이 원본이 돼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다시 작업을 진행하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펜슬이라는 걸 이용하니까 아주 업무 효율도 높아지고 이 커뮤니케이션 미스로 인해서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참고하면 좋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진행하는 방법을 공유해드렸습니다.